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색이면 대색일수록 정말 명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 헌재에서 전자투표기 분류기를 여러분들 거부할 때 썼던 것이 투표는 선거에 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육안으로 두 눈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런 기준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제 분류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 가능해야 된다. 뭐로 육안으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주 여러분들 독일 사람다운 합리적인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떤 짓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여러분들 남동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를 받는 거가 일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그게 이런 보통 시민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의 선거를 우리는 1월 달에 봤지 않습니까? 반도체 강국인 대만에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전국의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 직후에 현장에서 수개표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선거의 모든 과정이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표를 교부받는 단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단계, 기표소에서 기표하는 단계, 표를 집어넣는 단계, 표를 세는 단계, 선거결과를 다 취합하는 단계 전부가 다 뭡니까?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까? 그 선거를, 그런 선거를 한국인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체제가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상당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양계의 친중국가를 여러분들 거느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의 선거개입을 막았고 물렁물렁 또 물렁 물렁 물렁물렁 또 물렁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의 선거개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를 팔아먹는 여러분 한국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국의 줄을 대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의 줄을 대가지고 중국의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인들을 동포를 팔아먹었던 근문세가들이 대한민국 이런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끊었던 사람이 우남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눈을 벗어난 투표제 제도를 고칠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원래 상태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노예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세력들은 많은 거고 중국이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그냥 위아래 다 접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곧 오겠죠. 제출산도 되고 하니까 이민청도 만들어 가지고 한족 받아들이고 선거는 선거대로 장악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먹는 거죠. 뭐 딴 게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나라의 앞날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가 없으면 식솔들하고 고생길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을 벗어난 투표지들입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지 등 거의 전 프로세스가 눈을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뭐죠? 짬뽕을 만드는지 뭐죠? 라면을 끓이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소개했지만 박종철님 개표 과정에 참가한 소회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부풀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4월 10일 날 사전투표 투표자수 부풀리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 정신건강 우리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막을 수 있으면 그거 말고 제도적으로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지난 2년 동안 윤정부는 등장하고 나서 어떤 노력도 안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부풀리기를 막고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윤정부 하에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미국도 왔다 하고 네덜란도 왔다 하고 영국도 왔다 갔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일을 안 하고 급기야는 여러분들 지난 11월 달에 국민의힘 내부에 맞아 못해서 만들었겠죠. 공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 지금 쿵땅땅땅 쿵땅땅 하는데 뭘 한 게 있습니까? qr코드 그거야 이미 다 끝났으니까 국민들 투표 성향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 7번 8번 수건표하고 여러분들 수건표하고 개수기 조정하는 거 바꿔가지고 그게 완전 수개표라고 다 사기꾼들이죠. 사전투표 투표자수 부풀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표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vpn만 있으면 현재 사전투표사 동등 접속권 하나 관리 투표 관리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3회 가짜 사전투표를 얼마든지 만들기 위해 네트웅망을 개방하기 접속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뭡니까? 간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출발점이 사전투표 자서를 뻥튀기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100표 정도 뻥튀기 나면 그중에 30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을지 50표를 집어넣을지는 그거는 다음에 결정하면 되니까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상으로 떠나게 되면 국민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체국 우편집중국 교환센터를 거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다 도착을 하는데 그 사이에 국민들은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우편집중국에 30시간 있든 40시간 있든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배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머무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소를 떠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은 아무데나 여러분들 지금 알려진 게 두 가지 방금입니다. 우편집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표 전체를 갈아치우는 것하고 우체국에서는 이런 배송 완료가 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못 받았고 밤새 어디에 있다가 이런 배달됐는데 그 두 가지 유행이 발견됐고 3, 4, 5, 6 유행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소 3,484개 가운데서 관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변호하겠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성실하고 우리는 중법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가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 조사해본 다 조작했던데 그럼 어디서 집어넣노 하늘에 집어넣은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득표소를 다 조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도덕질 안 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소가 다 조작된 게 나오는데 그럼 어디 쑤셔넣냐 여기 쑤셔넣냐 저기 쑤셔넣냐 어디 쑤셔넣겠지 쑤셔넣었으니까 여러분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60만 표의 전국 차원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표를 더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가 101표가 되는 겁니다. 100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는 뭉텅이로 여러분들 무작위로 몇백 표를 빼고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몇백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표를 더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한 표를 빼앗기 때문에 2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가 훨씬 더 위력적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이제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 양반들이 우편투표를 주로 조작을 많이 할 모양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하겠지만 그리고 우편투표가 소수가 여러분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발각 위험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한 표를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한 표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두 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거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었습니다. 보궐선거는. 그래서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직접 집어넣기 때문에 7만 4200표 안에는 고스란히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래 이름들 진교훈 더불당 후보가 받은 100표에다가 3만 7771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3만 7871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집중국의 예를 들어서 우편집중국에서 사전투표소 우체국 우편집중국 도착하면 우편집중국에서 좀 시간을 24시간 이상 장기치료하면서 예를 들면 1000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작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맞추어서 표를 만들려면 600표를 빼야 된다. 그러면 600표를 그냥 빼는 겁니다. 빼고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600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한 표 빼고 한 표 더 하고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투표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뭐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장영우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우편투표 효과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효수는 좀 작지만 우편투표는 한 표를 도덕질하게 되면 한 표를 더하는 투표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입니다. 그 위력적인 방법을 이번에 좀 많이 쓸 모양이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어떤 범죄를 할 건지가 다 드러났는데 이 속수무책으로 4월 10일 총선에 정신성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저는 그냥 인간으로 보이기보다도 그냥 적과 내통한 자들 적과 여러분들 부역하는 자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인간들이 그냥 브랜드는 딴 걸 달고 있지만 그냥 적과 내통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 똑똑하면 뭐합니까 생각이 반듯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골로 가는데 다 침묵하고 나라가 골로 가는데 뭡니까 엑스레이터 받는 사람들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너희는 세세손손 잘 살 거로 생각하지만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기적이 일어나도 잘 살 수 없는 거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선악 개념이라든지 불법과 합법의 개념들이 다 무너지는 거다. 당신들 지금 보잖아 지금 사람들이 뻔뻔해가지고 입학을 이름들 뭐죠 위조해도 뭡니까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별 사람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기냐야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고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도 멍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제도 없애지 않고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환하게 여러분들 요소요소의 도둑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죠 어떻게 여러분들 한나라의 선거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관외 사전투표가 57% 127% 이번에는 175% 1.7배까지 늘어나고 관내 사전투표는 2020년 총선에 2016년에 비해서 1.6배가 늘어나고 대선은 2.7배가 늘어나고 성관위 사람들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야기죠. 선거 때마다 몇백 표시 어떻게 사전투표 자소 늘어나냐 이야기야. 나도 이제 도가 터여가지고 우선 밖에 안 나오네. 그럼 그냥 선거란 게 그렇게 이렇게 할 밖에 선거를 말라고 하노 그냥.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홍길동 이거는 인격증 뭡니까 이거는 뭐죠. 그렇게 해서 그냥 발표하고 그만두면 북한 잘하대. 만수대동 김개똥 무슨 뭐죠 무슨 만경보대 무슨 뭐 박경숙이 이렇게 딱 발표하대. 그렇게 발표해보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너희끼리 그냥 해먹고 국민들은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거고. 뭐 하려고 이렇게 선거를 뭐 해가지고 1년에 그냥 9천억 1조 이렇게 예산 써가지고 그냥 뭐 날밤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다 이렇게 만드는 데 선거를. 너희 선거 다 만들잖아. 아니 공박사님 우리는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 너희 선거 다 만들어왔잖아. 열 번 열한 번 이번에 열한 번 하면 그전에 또 조사하니까 그전에 또 더 나오겠지. 이 선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당이든 야당이든 다 뭡니까 한 통송이 되겠지. 그냥 북한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같으면 사전투표 제도한다고 이런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북한처럼 그냥 발표해. 종로구 암흑에 성동구 암흑에 서초구 을 암흑에 갑 을 어먹에 강남구 갑 누구들. 그러니까 발표하지 뭐. 줄된 사람한테 다 이러면 감투 하나씩 주고. 에이 징글징글한 인간들. 너희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자식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 손자가 나고 자식들이 성장해 가지고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배움이 있든 배움이 없든 간에 자식들 앞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걸 평범한 사람들을 다 아는데 이런 부패와 이런 부정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한 마디 이러면 안 드는 사회가 됐으니 참 편리하게 다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냥 안 둘 거라고. 그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냐. 지금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